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간밤에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이슈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이란에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선대지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요즘 시장에서는 쓰리고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값, 유가, 환율이 한꺼번에 치솟는 현상을 쓰리고라고 부르는데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온수당 2,4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유가 역시도 배럴당 90달러를 오가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환율인데요. 어제장에서 1,375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모쪼록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리스크 관리도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주식 기와드림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 도움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주는 지정학시적 이슈와 함께 환율 동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포인트들과 안투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주식의 신, 제우스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이형석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거를 제가 잘 보다다듬고 그리고 잘 고쳐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식의 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가 좀 PPT도 좀 이쁘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운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함께 가면서 다음 주 많은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서 많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왜 주식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셨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주식의 신에게 배울 수 있는 투자 철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전문가님만이 가지신 비기 철학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명은 남들이 지어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강력한 리더로서 그리고 강력한 통찰력이 있는 한방 있는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강하게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통찰력 있는 투자, 이런 통찰력은 제가 단연간 경험하고 있었던 제도권의 경험,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아이비로서의 그러한 정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중에 저와 같은 이러한 이력을 가진 전문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경험들을 정말 통찰력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천둥과 같이 강력하고 정확한, 정확한 투자, 뭐 타점이겠죠? 정확한 타점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매수할 때는 정말 매수를 하고 하긴 그 자리가 정말로 공포일지라도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확한 천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봤는데요. 정말 최근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야수의 심장이 있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강력한 리더로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거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해보면요. 히든 종목 및 교육방송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섹터 및 관련된 정리 그리고 이번 주 제우스 정말 처음 오늘 보여드리는 종목이니까 그거에 걸맞는 종목 갖고 왔는데 오늘 두 가지 갖고 왔습니다. 오픈 종목, 한 종목이랑 히든 종목 갖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오픈 종목이 엘컴텍이었죠. 엘컴텍 관련해서 금 가격과 동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픈 종목과 히든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VI 아직까지는 이것까지는 못 바꿨습니다. 이것까지 못 바꿔서 다음 주에는 좀 바꿔서 나오도록 했는데 한국 석유, DI, 캠토닉스, 레이저셀 등 VI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하루에 하나 꼴로 나왔으니까요. 그만큼 시장에서 정말 강한 종목들 잘 체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신고가 한번 히든 종목 보겠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가 하이를 또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주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IMT가 또 신고가 찍었었고요. 이번에는 또 자람 테크놀로지가 120몇 프로에서 또 상승을 해서 159%까지 상승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면 신고가 날짜를 보시면요. 신고가가 바로 4월 12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형 전문가 종목은 변동성은 있으되 어느 순간에 가면 항상 신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신고가 간 종목이 반 이상이니까요. 그만큼 종목의 초이스가 좋다. 그것은 바로 통찰력이 있는 투자와 정확한 천둥과 같은 정확한 타점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어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오늘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했는데 물론 이번에는 통신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IMT, 삼천낭 제약. 삼천낭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조금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둬야 할 자리고요. IMT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단기간에 조금 하락이 조정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야 될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월 24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정말 단기간 내에 2주 만에 거의 100% 이상의 상승제를 보이고 나서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짧아 보이지만 이 부분이 짧아 보이지만 거의 약 한 30% 정도의 조정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종목이 이렇게 30% 이상의 하락을 했던 게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힘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에 돈을 이만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의도나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종목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정말 센 종목 몇 종목만 여러분들이 가진다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수익 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여기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여기서 작은 작은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여기서도 컵앤핸드 패턴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래서 159.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도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시장에서 이러한 가격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세력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당 제약입니다. 제가 추천한 이유로 강한 상승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3천당 제약은 어떤 루머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회사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악의적인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그만큼 3천당 제약이 시장에 핫한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15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9만 원, 10만 원 깼어요. 그럼 한 30%, 40% 정도까지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천당 제약 같은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하신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강하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 여기 보시면 양봉이 나왔잖아요.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다시 매수한다고 하면 되게 짧게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쌍바닥을 찍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 양봉 나오기 전에 은봉이 있잖아요. 은봉의 저점을 깨지를 않을 때 깨지를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이때 쌍바닥 흐름 보여주면서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새벽 미국 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그 영향을 월요일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익이 하락하는 게 그 목요일 날 그는 날 말고 목요일 날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확인을 하고 종가 무력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되게 안전하게 매수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 대금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천당 제약도 다시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MT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IMT도 3만원을 했다가 거의 30%가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항상 제가 읽어본 이 박스권을 보여주잖아요. 이 박스권을 보여주는데 이 박스권을 뚫었다가 했는데 이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면 이 중간 라인까지 중간 라인까지 다시 반등했다는 것은 여기서의 이 거래량에 대비했을 때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IMT 같은 종목도 월요일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히드 종목 탑3는요. 그만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시장의 하락에 대비해서 하락이 폭이 좀 작을 거예요. 적을 거니까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엘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엘컴텍은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금가격 솟된 말로 그냥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지 주는 것은 그런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가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이 박스권을 깨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때 말씀을 들었냐면 물론 금가격이나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지금 보세요. 이 거래량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는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될수록 계속해서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증가를 하고 있었고 이번 네 번째에서 월요일날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응을 했죠.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서 거래량을 태워주는 모습으로 오일선에서 반응을 한다. 그런데 그 안에 기저에는 금가격이 또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금가격은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픈 종목을 들었던 엘컴택은 월요일날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들 보면 다 기회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시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번에 히든 종목이 있으면 이게 저번 주였어요. 4월 6일 히든 종목이죠. 코스메스, 두려움 없는 매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자신 있고 지금 실적이 나온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이쪽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움 없는 매수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 저번 달 말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화장품 쪽 관련 종목 드리고 있죠. 왜냐?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 자체는 조금 인버스나 이런 것들로 해지가 필요한 시장인 건 맞아요. 왜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하방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히든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주,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택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번 주는 코스맥스 드렸는데 코스맥스 저번 주 일단은 조금이라도 올린 상태입니다. 물론 테마주들은 더 많이 올랐죠. 하지만 내가 매매를 할 수 없는 테마주들이 올라봤자 그것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실적주 같은 거 지금 했는데 이번 주도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는 언제? 바로 이 제우스님이 오후 9시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월요일날 매매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너튜브를 통해가지고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6일 전에도 DI 40% 급등했는데 이것도 사도 될까? 만약에 이 방송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DI를 매수를 하셨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은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로템 지금 사도 될까? 현대로템 어제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저희 방송들만 너튜브를 저희 교육방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방송들만 보셨다고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그리고 통찰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계 제우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또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통찰력 있는 투자를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귀한 전문가님이신데요. 제도권 출신으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쌓아오셨습니다. 아이비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 경험들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노하우들 축적된 노하우 대방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정말 천둥과 같이 또 강력한 투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퍼포먼스 보여주셨던 종목들 하나씩 좀 짚어주셨는데 정말 멈추지 않은 VI, 한국석유부터 DI, 켄트로닉스, 또 레이저 셀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강력했던 종목들, 자람 테크놀로지부터 IMT 3천당 제약까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적주, 화장품주 공약을 또 해주셨고 더불어서 금 관련해서 또 엘컴텍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교육방에서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또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여러분들께서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열매를 맺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자 한번 교육방 수익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한국석유, 켄트로닉스, LS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이구산업. 뭐 이것 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DI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DI는 제가 거의 3주 동안 계속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첫 번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가 17.1%, 두 번째가 20.6%, 그리고 목요일날 제가 종가 매매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가 또 금요일날 14.3% 상승을 하면서 정말 이 상승에 대한 거의 뭐 다 뼈까지 발라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DI가 효자인 종목인데요. 사실 DI 같은 종목은 굉장히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올랐던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정말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말고도 신들의 매매신호를 같은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후로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나오는 방송 항상 계속 찾아보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고 또 월요일날도 제가 또 신들의 매매신호도 출연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DI가 굉장히 좋은 틀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LX 일렉트로닉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전날 금요일 말고 목요일날 제가 장중에 매수를 했는데 사실 23.7%까지 솔직히 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 시장에서 전선 전력 테마, 변압기 테마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물론 다는 먹지 못했지만 항상 그 전날, 이러한 종목들 전날 매수를 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러한 상승이 대부분의 개인들은 좀 무섭잖아요. 내가 사면 빠지 빠지면 어떡해라는 항상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바로 이 제우스 대신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했었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 최근에 왜 구리가 오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선이죠. 지금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뭐가 됩니까? 바로 구리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즉,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 AI의 생산 확대에 따라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적 케이블 만들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선 테마가 실적 테마로서 강하게 사실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올 것처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은봉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양봉, 어저께 깔끔하게 매도를 하면서 수익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실 때 한번 제가 이 타점을 한번 이거는 제대로 한번 적어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시초가 전날, 이 전날, 이 날이죠. 이날 시초가 매매를 했는데 사실 시초가 매매가 이 당시에는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구간별로 장 마감까지 제가 끝까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 5%밖에 되지는 않지만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는 조금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승하는 흐름 보고 난 다음에 그날 제가 이 전날, 이 전날에, 이튿날에 고가권에서의, 정말 그냥 걸어놨어요. 걸어놔서 이때 깔끔하게 정말 빠바박 책을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갑자기 뭔가 책을 했다가 딱 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때 바로 이 자리가 매도 되면서 깔끔하게 또 물량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종목이 바로 2구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사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있지만 사실 뭐 자율주행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청도 어느 정도 적당하고 그리고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유리기판은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변동성 보일 때 이날, 이날 보였죠? 그런데 저는 계속 매수했습니다. 이날 하락하면서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다 매수를 하고서 그리고 이날 상승하는 날까지 매수 쭉 하면서 깔끔하게 매도를 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매수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정말 저점에 저점에 2만 4,750원에 매수를 하고서 이게 그나 그대로 여기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제 다는 먹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던 물량까지 깔끔하게 소화를 하면서 저희 물량에 대한 것들도 잘 매도를 하면서 사실 이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캠토리스 같은 종목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캠토리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기판인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튜브에서도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워낙 이 유리기판 쪽 섹터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각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4천억, 2천억, 3천억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니스 같은 경우야 뭐 조단위로 들어오겠지만 지금 시총 대비해서는 지금 유리기판 쪽 종목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 바로 변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유리기판 같이 좀 수급이 들어온 종목에서 정말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석유.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어저께 장중에 6.6% 저가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종가까지 매수했어요. 왜냐하면 그 막판에 중동이나 중동적 지적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각 유가 관련주들이 장 막판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가 매매를 했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 4.6%까지 올랐는데 정말 가장 높은 가격에 매도를 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그래서 월요일날도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석유도 이제 월요일날 다시 체크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이 종목으로만 장중에 한 번 그리고 종가 매수해서 시간에서 매도하면서 두 번. 그래서 이 종목으로만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날 좀 굉장히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문가, 제우스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변함없는 수익이라고 했는데요. 23년 3분기 때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한 9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23년 3분기 때 261.5% 그리고 작년 4분기 때가 274.3% 그리고 올해 1분기가 248.6%. 사실 이때, 이때는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았던 구간인데 오히려 저는 수익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에 대한 초이스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때 제가 많이 뭘 했냐면요. 저는 시간의 단일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각각 시장에 따라 내가 해야 할 그러한 매매법이 있는데 저는 이때 시간의 단일과를 하면서 그런 하락 리스크를 많이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시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시면 261, 74, 248.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261.4%라는 견조한 수익률을 겪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좋을 때 많이 벌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아예 작살나고 이거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0에서 마이너스 수수련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르거나 빠질 때라도 그리고 항상 절제하는 매매.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꾸준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버는 것보다도 정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잘 제한하는 그러한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저의 교육방에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분기별로 지금 260% 정도의 또 상승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을 보면 참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연하게 또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가져가든지 유연하게 또 트레이딩부터 시작해서 또 장기적인 종목까지도 정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앞서 종목들 살펴보셨겠지만 또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 유리기판 안에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석유 관련주, 한국 석유 이런 종목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가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내 계좌의 빨간불을 반짝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와 또 강의를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교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요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어떻게 한마디로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말 당연한 말인데요. 은봉에 사서 양봉에 파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A라는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B라는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A 섹터라는 섹터가 빠지면서 B 섹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올라가는 종목을 타고 싶고 사고 싶고 빠지는 종목을 매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의 종목을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을 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눈으로는 내가 사자마자 수익은 나겠죠. 하지만 쉽게 못 팝니다. 못 팔다 보면 그냥 또 오버넷 하거든요. 그러면 순환매로 다시 A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고 B라는 종목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매매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어서 만약에 이런 것들만 몇 번만 역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큰 손실이 나는 시장이 워낙 또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섹터를 정했다. 순환하는 종목에서 정했다고 하면 내 차례를 기다리는 그래서 은봉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양봉에서 파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내 종목이 마이너스니까 팔아.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의 어떤 섹터를 골랐다고 하면 그 종목을 오히려 모아가는 저가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욕심을 가지고 한꺼번에 비중을 못 맞추면서 매수를 하면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매매 자체 그런 것들을 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시장으로 해야 된다. 왜냐? 지금은 순환매 시장이고 지금 보시면 이 오일선에서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은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월요일은 살짝 빠지겠지만 사실 또 모릅니다. 그만큼 또 외국인들이 거의 10몇 쪽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방어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지금 제가 지금 딱 한마디만 해준다고 하면 너무 뉴스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뉴스에 매몰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시장은 유익이 또 오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번 총선 때 끝나고 나서 금투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쪽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는데 시장은 그날 어땠습니까? 오히려 장 초반에만 조금 안 좋았지 그렇게 나쁜 시장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생각으로 먼저 미리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장에 대응한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해야지만 좀 손실이나 수익을 더 거둘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30날 방송에서 4월에 관심을 둬야 하는 종목들을 제가 미리 네 종목을 먼저 미리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간 점검이에요. 왜냐하면 4월 말에 제 방송을 보시고 이 네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현대노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노템 4월 1일이니까 이때 이 구간이죠. 이 날이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물론 이게 지금 시가와 최고가까지를 말한 거기 때문에 18.07% 수익이 낮고요. 물론 여러분들 수익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DI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 4월 1일 날 살짝 음봉을 보였지만 그때 이후로 상승. 그러면서 57.65%. 정말 여러분들이 3월 말에만 제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 벌써 두 종목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정말 맛깔나게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트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보압에서 살짝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여기서 시가와 고가를 뺐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로 보이겠지만 일단은 한 마이너스 2, 3%로 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중간 라인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중간 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있죠. 상승하라, 상승하라. 그리고 1분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9강 4월 말이나 이런 때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엔젤로우티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1.16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빠졌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항상 이런 종목들 여러분 많이 과비중을 드시는데 지금 둘 때가 아니고요. 지금 딱 보세요. 바로 어제가 저는 저희 쪽에서는 딱 어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물론 이 구간에서 계속 매매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저희는 절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런 구간에서는요.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는 아무도 지금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여기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매수합니까? 저희는 금요일 날 매수했던 만큼만 매수를 하면서 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이제 상승한 흐름. 그런데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요. 바로 여기서 딱 지지되는 가격대가 바로 이 가격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웨어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하락하는 것은 1개월 낙업 물량이 있습니다. 1개월 낙업 물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섹터에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사실 4월 달에 로봇 섹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 다른 유리기판이며 전선 전압이며 변압기며 이쪽으로 수급이 좀 퍼지다 보니까 로봇 섹터 쪽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들어왔다가 금요일 날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이때를 저가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엔젤로보틱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4월 중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87.8이지만 한 20% 빼야겠죠. 한 50% 정도 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대비에서는 굉장히 아웃풀하고 있다. 4월 말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의 신, 주식의 제우스. 리허스 전문가님과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신다면 앞서 보셨던 이런 종목들을 함께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유연하게 또 시장 대응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또 시장을 꿰뚫어보는 해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배워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현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또 믿고 보는 전문가로 또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또 상당히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배워가시면서 4월 달에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내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대응해 나가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시장 대비하려면 전략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전략입니다. 미국 PCI,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거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한 6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7월로 가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이런 반응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하겠죠. 6월에 안 하면 7월에 하겠죠. 사실 우리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인식만 하고 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5월달이 지금은 4월이지만 5월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우리가 주식하면 주식 투자할 때 우리 다 양도세나 혹은 그런 거 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5월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좀 매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좀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거지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 잃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슈,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빠진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나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 있는데 보시면 시장이 하락할 때 물론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을 하지만 또 그 이슈 때문에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흥극석유나 중앙에너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빠지지언정. 사실 그런 것들은 이런 이슈들이 없어지면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하면 절대 수익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그래 전쟁 이슈가 있으니까 유가 좀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관련주도 움직이면 거기서 좀 매매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셔야지만 정말 신의 뜻이다라고 하면 신의 뜻에 따라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세요. 하방 암행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실적 장세다. 그러면 제가 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실적 좋은 놈들로 고르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 많죠. 그리고 또 환율이 되게 좋잖아요. 환율이 좋다는 것은 수출 기업한테 되게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화장품들도요. 최근에는 달러 글자도 많이 하고 또 해외 쪽 매출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섹터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나 3분기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들 싼 가격이 만약에 월요일날 어떤 그런 지정학자 리스크로 빠진다라고 하면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픈형, 오픈 종목으로 대형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두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두산 했을 때 어, 이거 로봇,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두산 로봇이 있으니까 두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산은 지지회사잖아요. 지지회사이기 때문에 두산 로봇이 수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회사도 있는데 자, 지금 두산이 왜 대형주로서 제가 가지고 왔느냐 보시면 세계 유일의 하이엔드 CCL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라인업을 하이엔드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이게 뭐 동박 적층 뭐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반도체형 CCL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요. 스마트폰 AI로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핫한, 바로 핫한 것들로 핫한 것들로 지금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이 어디 연결되어 있느냐. 스마트폰은 애플이겠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지금 각 섹터 내에서의 1등인 업체와 하고 있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쪽 성장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두산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어도 지금 두산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벤핸드 패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라고 하겠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목표까지도 말씀드리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16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스윙으로 보셔도 된다. 만약에 시장에 하락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두려움 없이 매수를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드디어 오늘 히든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플러스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의료기기랑 화장품을 같이 해라고 하면서 딱 어떤 종목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을 건 실적이에요. 일단은 실적도 좋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좋지만 이게 해외 쪽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상향 구간인데 이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3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는데 왜냐면요. 지난해 한 3, 4분기 때는요. 실적이 약간 좀 이익률 자체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지금 다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최근에 환율도 좋잖아요. 이렇다라고 하면 이익률 자체는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봉을 한번 볼게요. 1봉 보시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실적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모아인데 왜냐하면 그걸 알아버리면 이 종목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장사랑과 상장사와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섹터 내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해외 쪽에서 어떤 업체를 인수한다. 이런 것, 지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이쪽 섹터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의 급등주처럼 이게 조다 1조가 넘거든요. 1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나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종목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을 해 주셨는데요. 두산, 두산 같은 경우에 또 스윙 공략으로 짚어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도 우리 이영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을 건 실적이다. 또 의료기기 관련주로 히든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 명과 자세한 전략 또 내일 교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입장하셔서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내용들 핵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은 실적 장세에 집중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요. 이영수 전문가님의 핵, 오늘의 핵심 종목으로 부산 그리고 의료기계 섹터에서 히든 종목 잡아주셨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영수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가치를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